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는지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여러분 청년 최고위원 후보 김은희입니다. 발표에 앞서 어제 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아홉 분의 고인의 명복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5개월 동안 국회의원을 한 이력밖에 없는 정치 신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저를 걱정하고 우려하는 마음에 이번 도전을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생각하는 청년 최고위원으로서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스포츠 미투 1호이지만 제가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의 메신저가 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취업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은 40%나 되고 부모와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한 청년도 66%에 육박합니다. 저 또한 그 66%에 포함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대부분 대학생, 사회 초년생들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소중한 기회들을 잃어가며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는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고 있지만 더 이상 현금성 복지가 아닌 노동 동기를 강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이 행복하고 미래가 안정되는 복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차별이 아닌 차이를 두는 복지로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민생 범죄에 대한 발생 건수가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청년들은 언제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분을 악용하는 범죄의 경우는 힘없고 약한 피해자의 보호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의 삶을 파괴하고 사회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회적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정적인 회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인구부 신설과 원스톱 솔루션 센터의 권역별 확대가 꼭 필요합니다. 이런 청년들이 오늘 느끼는 불안이 작아지게 하고 내일이 희망이 되는 국민의 힘이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 당원들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규에 규정된 위원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생각입니다. 새로운 공약보다 이미 규정되어 있는 약속부터 지키는 모습으로 그리고 지난 날 했던 지난 날의 약속을 지키는 모습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 후에 구조개혁과 투명한 공천 시스템, 지방회의 개최, 책임 당원, 네이밍, 변경 등을 통한 행동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런 저의 목소리가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에게 내일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이 지원군이 되는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정당, 저는 그런 국민의 힘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